오늘은 기존에 다니던 레슨장이 멀리 이사를 가서 새로 레슨장을 찾다가 저번에 한번 와봤는데 맘에 들어가지고 재방문 오늘은 송구연습이랑 타격인데 한번 점검 받고 싶어서 다시 방문했어요 còn지 넓은 찹쌀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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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이게 좀 빠르죠 빠르다 빠르다 으 아 으 으 으 2 4 으 으 2 5 지금 약간 눌러주려고 모을 때 해봤거든요. 너무 들어오죠? 살짝만 빨라. 빨라. 여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런 연습을 안 해봐서. 여기 몇 명?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저 손이 딱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게 너무 열려버린 거예요. 잘 버텨야 되요. 쉬고 마시고. 오케이. 오케이. 빠르다, 빠르다. 다이브. 빠르다, 빠르다. 다이브. 네, 오케이. 지금 수빈이 한 번도 sharks 4T年的 아닌가요? 찍나는 느낌? 예. 라인? 라이브. 아 아 5 5 5 5 으아 으어 으 아 으 으 아 으 아 아 뜬다 쉽지 않다 아 이것도 약간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아 이 발 전체를 다 대면 안 되네 앞 앞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우 죄송합니다 아 이제 알았네 고개를 좀 고정하려고 했거든요 아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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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르니까 좀 잡혀있는 것 같아 아 아 그렇더라구요 꼭 견학 30먹을 때 느낌이 공이 안보여요 그렇죠 헤드가 돌아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 30먹으면 공이 되겠네 고개를 고개만 고정해도 파울은 나더라구요 맞아요 파울 근데 근데 토스매딩 칠 때부터 다 이렇게 맞아 공 달아가 해서 시선이 가버리니까 시합도 잘 그런 것 같아요 사인약 하다보면 내 침 사고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응 약간 그런 거 되게 큰 것 같아요 진짜 커요 어우 잘 나간다 이거를 내가 보고 싶은 거야 덩어리 어 아 아 아 아 아 1, 2, 1, 2, 1, 2, 1, 1, 2, 3, 4, 5, 6, 6, 7, 8, 9, 10, 10, 11, 12, 13, 12, 13, 14, 15, 17, 18, 19, 19, 20, 21, 21, 21, 22, 23, 24, 25, 25, 아 아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하 무릎이 아프네 이제 좋아 자극이 와야 돼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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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 편하네 한결, 한결, 한결